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기에 또 모네다육에 이렇게 화분 채로 보내는 세트 구성 영상에 한번 담으려고 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해 놓으셨어요 한 세트 5개 분 포함해서 44,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실께요 저렴하게 해 놓으셨어요 요거는 문창인데 꽃별 같기도 하고 화분도 큼직하고 괜찮네요 올리비아 있고요 자 웨스턴 레인보우 웨스턴 레인보우 하나 또 여기는 캐시미어 철화 캐시미어 철화 하나 심어져 있고요 스와베 오렌스 자 이렇게 다스다이 1번이고요 44,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또 2번 한번 보실께요 요거 문스턴이고요 요거는 바위솔 하나 심어져 있어요 온슬로우 예 네티지아 네티지아 요거 물리 예쁘게 들었죠 요 블리나우더 예 이렇게 다스다이고요 44,000원 2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서브립 또 프리티 릴리패드고요 릴리패드 예 티피 군생 아주 좋네요 자 요렇게 3번이고요 44,000원 무료 배송 3번입니다 4번 보실께요 4번에 벨시아라는 아이요 엘샤 예 이쁘죠 예 길바 하나 있고요 요거 온슬로우입니다 자 네티지아 요거는 프리티 예 요렇게 다스다이고요 4번 예 44,000원 무료 배송이고요 4번입니다 5번 보실께요 5번에 독일 미니마 독일 미니마고요 몰라코 자 몰라코입니다 요거 요거는 썸버스트 철학 요거는 썸버스트 철학 또 프리티 하나 있고요 이건 아드레마크 마크스라고 하네요 아드레마크스 자 이렇게 다스다이 5번입니다 예 5번 자 6번 보실께요 6번에 요거는 홍전 같애요 홍전 에 비쇼 하나 있고요 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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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미니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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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엠파스 엠파스고요 엠파스고요 온슬로우 자 이렇게 다스다이 6번입니다 6번 7번 보실께요 7번에 자 요거는 마룬힐이 하나 있네요 마룬힐 핑크루비고요 핑크루비 요거는 선인장이고요 선인장과인데 이름은 모르겠고요 백봉입니다 요거 백봉 자 백봉 하나 있고요 노다 예 노다 공생 자 이렇게 다스다이고요 7번입니다 네 4만 아 4만 4만5천원 4만4천원 예 다스다이 4만4천원에 무료배송입니다 예 8번 보실께요 8번에 음 뭐야 카르포트 아 카트 카르포트니 아 포트니 카킨 카르포트니 뭐야 카르포트니 카킨 아 카르포트니 이름도 희한하게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애고요 요거는 레우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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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이래요 이거 핑크루비 군생 이렇게 있고요 자 레티지아 입니다 문페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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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뒤에 요거는 두 아이도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두 가지가 자 이렇게 다스다이 8번입니다 예 무료배송 44,000원 이고요 9번 보실께요 9번에 레티지아 입니다 자 보초금 하나 있고요 요거 프리티고요 요거는 미니염자입니다 예 모산 이렇게 심어져 있고 예 자 화분체로 보내는 세트 구성입니다 44,000원 9번입니다 자 10번 보실께요 10번에 온슬로우 쌍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나노우크 미니 또 미니염자 하나 있고요 타이니버거 요거는 이름이 없네 자 이렇게 다스다이고요 11번입니다 10번입니다 예 44,000원 무료배송이고 11번 보실께요 11번에 멀로 2도짜리 하나 있습니다 실루엣이고요 자 핑크루비 또 분홍용물이고요 염자입니다 이렇게 다스다이고요 11번입니다 11번 자 번갈이 필요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 됩니다 아 12번이고요 아 레티지아입니다 요아이는 릴리패드 자 릴리패드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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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니엄자 하나 있고요 바이리캠이 열어보여서 뭐 모산 같은데 모산 예 자 이건 달구어 진거 라서 이거는 이거 모산입니다 이렇게 다스들이고요 12번 입니다 13번 보실께요. 13번에 누브라 군생이고요. 요거는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로우구요. 해리왓슨 골드잼. 골드잼이 안나있나요? 13번입니다. 13번에도 무료배송 44,000원 이고요. 요거 14번 보실께요. 14번에 수련 2도짜리 이렇게 있고요. 요는 롱기시마 또 제스파 제스파 물들면 예뻐요. 염자 있고요. 요 핑크프리티 이렇게 다스다이 14번입니다. 네. 44,000원 무료배송이고요. 15번 보실께요. 15번에도 이렇게 다스다이고요. 스노바니 군생 예. 스노바니 군생이고요. 샬몬 예. 샬몬이 있고요. 보초금 또 미니엄자 미니엄자입니다. 애플미인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다스다이 15번입니다. 16번 보실께요. 16번에 또 다스다이네요. 큐빅 하나 있고요. 큐빅. 자, 레티지아 아우 예뻐요. 언슬러 또 캐시미어 하나 있고요. 크리티입니다. 자, 이렇게 16번이고요. 다스다이 44,000원에 무료배송입니다. 자, 오늘 이제 16번까지네요. 준비한 거는 정말 저렴하죠? 이거 분갈이도 필요 없고 화분채로 가는 거 무료배송입니다. 44,000원 한 세트. 오늘 영상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